안녕하세요 모노아이티비입니다. 순간접착제 많이 사용하시죠? 대부분의 경우 순간접착제는 상당히 유용하지만 때로는 순간접착제를 사용해도 접착이 되지 않거나 접착을 해도 금방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이건 3D펜의 전원 어댑터인데 보시는 것처럼 콘센트 연결단자가 파손돼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순간접착제를 붙여서 사용을 했었는데 콘센트를 몇 번 꽂았다 뺀 것만으로 다시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순간접착제를 사용하기 애매한 경우에 아주 유용한 녀석을 소개해드릴텐데요. 바로 UV 레진입니다. 피규어나 인형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에요. 기대하세요. 이 녀석은 정말 신기하고 유용한 녀석이니까요. UV 레진은 일반 접착제처럼 보이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UV, 즉 자외선을 쬐어주면 단단하게 굳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UV 램프와 함께 다녀야 재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슈퍼맨의 빨간 빤스처럼요. 뭔 소리야? 뭐 아무튼 UV 램프는 별도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보통 UV 레진과 패키지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하면 설명충이 되겠죠? 응, 이미 설명충이야. 바로 어댑터를 수리해봅니다. 먼저 사포 같은 걸로 표면에 있는 유막 같은 걸 대충 제거해줍니다. 저는 이전에 발랐었던 순간 접착제의 흔적을 열심히 없애고 있는 겁니다. 표면이 대충 정리됐으면 UV 레진을 파손 부위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수전증이 있어도 걱정 마세요. 깔끔하게 바르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만 발라주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아랫부분에 고일 정도로 많이 발라줘도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봉이나 휴지로 살짝 닦아주면 되거든요. 고여있는 부분이 없어졌죠? 순간접착제처럼 빨리 굳을까봐 걱정되신다고요? UV 레진의 가장 큰 장점은 UV 램프를 쬐어주기 전까지는 굳지 않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아주아주 충분히 보장된다는 겁니다. 접착제를 바르다가 주문한 짜장면이 도착하면 하던 걸 멈추고 문을 열어주세요. 배달기사님을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건 실례니까요. 뭐 맛있게 드시고 나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UV 레진을 발라줬으면 이제 UV 램프를 1분간 쬐어줍니다. 사실 10초 정도만 쬐어줘도 경화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파손이 잘 되는 부위는 강력한 접착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분 정도는 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좀 과하긴 하지만 원통형 부위이기 때문에 각각 1분씩 총 4면을 UV 램프로 쬐어줬습니다. 수리가 끝났습니다. 혹시 모르니 티슈로 한번 닦아주고 파손 부위를 힘껏 잡아당겨 봅니다. 역시 단단하게 구정이 되었네요. 그렇게 힘껏이냐? 나이가 드니까 손가락 근육에 힘이 없네요. UV 레진은 말 그대로 레진, 즉 플라스틱 수지이기 때문에 일단 경화가 제대로 된다면 웬만한 플라스틱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순간접착제를 사용하기에 애매한 접착 부위에 사용하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유일한 단점은 순간접착제에 비해서는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건데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UV 램프가 포함된 패키지를 만원 정도에 구입했지만 이미 UV 램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국내 온라인에서도 UV 레진 접착제로 검색하시면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접착제 용도로 사용하시기엔 요만한 20g짜리 녀석으로도 충분하니까 너무 큰 용량을 구입하진 마세요. 순간접착제보단 오래 두고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아주 오랜 기간 방치하면 굳을 수도 있습니다. 햇빛이나 형광등에도 자외선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상 모노아이 TV였습니다. 안녕 그럼 여러분club 뭉줍니다. 그러면 자 circumstances 이런 보니까